자 오늘 작품은 찐이야, 가수 영탁이 불렀죠. 제작년에 참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되게 조금 쉬운 버전으로 비기너 버전을 만들어 봤어요. 자 32카운트의 포월댄스로 리스타트가 딱 한 번 나옵니다. 리스타트는 에이덜 3시에서 시작을 해서 28카운트가 끝나면 12시로 다시 돌아와요. 12시에서 다시 1번 시작하시면 됩니다. 자 첫 번째 섹션 오른쪽 오른발부터 오른쪽 바인 스텝 터치 들어가시는데요. 사이드, 비하인드 사이드, 오른발 옆에다가 왼발 터치 하시고 왼발 사이드 스텝,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스텝, 왼발 비사이드 터치 두 번째 섹션은 왼쪽 바인 스텝 스커프 들어가요. 사이드, 비하인드 사이드 스커프 그대로 스커프 감아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들어가십니다. 재즈박스 크로스, 백, 세 번째 턴 사이드, 왼발 포워드 위에 놓으시면 돼요. 섹션 1, 2 카운트 연구를 해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섹션, 오른발부터 부위 스텝 아웃, 아웃, 인, 인 오른발 라겟니 커버 포워드 라겟니 커버 그대로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턴 해서 포워드 스텝, 왼발 포워드 스텝 라스트 섹션,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투 터치 하시고 그대로 백 스텝에 놓으시고 오른발 포워드 앞으로 킥 킥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왼발 옆에 비사이드 터치로 마무리하시면 돼요. 섹션 3, 1, 4 카운트 해볼게요.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자, 리스타트 부분은 어딘지 우리가 3시에서 한번 시작해볼게요. 1번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6, 7, 8 4, 2, 3, 4, 6, 8, 9, 9, 9, 9, 10 그대로 바인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조금 더 흥겹게 하시기 위해서 찐찐찐찐찐찐이야 이렇게 가사가 나올 때 1번 스텝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바인스텝 하시면서 손 엄지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